4부 연애대장 연애대장 소식들을 정말 대정감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소개할 분을 또 모셨습니다. 배성진 피디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대장님 배피디입니다. 연애대장 이것도 연애대장 소식들을 전해줄 뭔가 필요해요. 전해줄 수 있는 송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어저께도 재미있었고 어제 안했죠. 저희 어제 민주당 대선토론 때문에 어제 킵했던 뉴스가 하나 있어서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연애대장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나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최대 하두죠. 실권까지 올라온 멤버 이름인데요. NRG 멤버이자 과거 주접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이성진 씨 기억나시죠? 알죠 이성진 씨. 네 이성진 씨가 NRG에서 난 따돌림을 당했다 이렇게 밝게 화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어떻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물론 이게 저기 네이버의 포털에 이게 실검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많이 본 뉴스에 랭킹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기사가 계속 1위 하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불화설 이게 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시청자님들의 NRG가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사진 먼저 볼게요. 예 NRG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옛날에 한참 엄청 인기 아이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왼쪽이 이성진 씨고요. 이성진. 맨 오른쪽이 천명훈 씨. 천명훈. 노유미 씨가 최근에 살 떴다 빼긴 했는데. 그렇죠. 잘생긴 멤버로 유명했던. 왼쪽의 두 번째 노유미. 이성진 씨 옆에 있는 게 노유미 씨고요. 이성진 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NRG에서 따돌림을 좀 당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면 바보되는 느낌이었어요. 천명훈과 노유미는 사실 도가 좀 지나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성진 씨가 전에 좀 사건 사고가 좀 있었었죠? 엄청 많죠. 제가 좀 섞어석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소개 좀 해주시죠. 이성진 씨는 2009년도 6월에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빌린 돈을 탕진한 뒤에 갚지 않아가지고 집행위에 2년 벌금과 5천만 원 선고를 받았었죠. 도박으로 도박을 했는데 그걸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 또 있었죠? 2014년도에 사기 혐의 수배 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가중죄 받았겠군요. 그래가지고 이성진은 따돌림을 당해도 싸다는 네티즌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가 많았었네요. 팀원들 얼굴에 먹칠이란 먹칠은 혼자 다 칠해놓고 이제 와서 따돌림을 당했다. 잘 나가던 NRG를 망친 주법은 멤버들은 아니고 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좀 현상됐죠. 그럼 NRG가 해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해체는 아닙니다. 결국 보여지는 게 해체인 거잖아요. 보여지는 게. 해체 선언은 안 했지만. 한 명 운명하신 분도 있는데 떠나서 이게 해체 수준까지 발개된 원인이 이성진 씨의 그런 범죄. 팀의 리더였었나요? 이성진 씨가. 리더기도 했고요. 지상과 방사 삼성으로부터 7년간 방송 출연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이 많네요. 상당히. 그래가지고 NRG 전성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박사기 음중운전 3단 콤보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나락으로. 그러니까 NRG가 나락으로 보내버린 장본인 중 한 명이죠. 장본인 중 한 명이다. 그러던 사람이 난 따돌림을 당했다. 억울하다라고 SNS. 그러니까 방송에 출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멤버들이 즉각 부인합니다. 아 방송에? 유튜브 방송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유튜브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천명운과 노유민은 사실 무군이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노유민 같은 경우는 이성진이 왕따 이슈로 복귀에 성공하길 바란다며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폭로를 했습니다. 음. 그랬군요. 네. 이게 결국 유튜브 방송 통해서 난 왕따였었다. 두 명한테 왕따였었다 했더니 바로 또 즉각적인 대응들이 아니다. 네. 했는데 이성진이 2차 폭로를 또 합니다. 2차 폭로 또 뭡니까? 2차 폭로를 하면서 하늘이 우러라봐라 이런 식으로 폭로를 했는데 누가 손을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면서 누구나 다 아는데 정작 본인들은 모르니? 라면서 2차 폭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즉각 천명운이나 노유민이 또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노유민이 카톡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성진 같은 경우는 연락이 없었다. 나 왕따 당했다라고 했는데 노유민이 아니다라고 카톡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죠? 네. 보시면은 노유민은 9월 오전 그러니까 오늘이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성진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담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오늘 공개했군요. 네. 보시면은 이성진과 노유민의 대화 내용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건강관리를 걱정하는 평범한 대화입니다. 이게 2019년도 5월이거든요. 이성진이 말하는 시점이 2018년도부터니까 지금까지 난 연락이 없었다. 얘네들 나 왕따 지켰다라고 했는데 2019년도 5월에 저런 카톡을 노유민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유민은 2018년부터 성진이 형이 이성진 씨가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따돌림을 받는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냐. 여러분들 어때요? 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저는 이게 왕따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은따라고 하죠. 은근히 따돌림한다. 저는 아마 이성진 씨가 그런 걸 좀 당해서 과장해가지고 왕따 당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팀의 리더인데 방송국에서 출연금지당하고 이러면 에너지가 사실상 핵체의 수준을 밟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미지 허락도 그렇고 사고금지 이성진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뒀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당연히 은따가 됐겠죠. 그리고 자기가 과장해서 왕따 당했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런 와중에 폭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에너지를 만든 대표가 있어요. 그렇죠. 소방차. 김태영 씨. 김태영 씨 알죠. 김태영 대표가 왕따 사실 맞다 하면서 이성진 씨 손을 좀 들어뒀습니다. 왜 그렇게 들어졌대요? 그러니까 21주년이라는 방송을 같이 준비를 했는데 노유민 씨랑 천명훈 씨가 연락을 안 받았대요. 아 잠적했군요. 이성진 씨는 준비를 하고 당연히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노유민 씨랑 천명훈 씨가 연락이 안 닿았다면서 현재까지 지금 현재까지 폭로가 서로 폭로가 된 게 이 정도입니다. 이야 이게 결국 멤버 저기 천명훈 노유민은 같은 편. 뭐 반면에 이성진은 혼자 따로. 근데 대표가 그 리더를 둘이 무슨 관계인가요? 물론 대표자 제작자 입장에서는 리더 편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리더가 워낙 사과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3단 콤보.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NRG는 프로필을 보니까 2005년도에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2016년도에도 공식 팬미팅을 하고 팬들과 약속을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걸 봤을 때 최근에 또 신화 관련해가지고. 김동완 씨가 또 시끄러웠죠? 네네. 근데 또 이제 에릭. 에릭하고. 악수하는 것도 했었고. 저는 그것도 신화분들이 사이가 그렇다는 거는 예전부터 돌고돌던 찌라시가 많아요. 아 그런지 사실 많았나요? 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신화처럼 NRG도 그러니까 신화도 팬들을 위해서 좀 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NRG도 많은 팬분들을 기다리기 때문에 아마 좀 좋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나요? 뭐 이렇게. 글쎄요 저는 뭐 일단은 이거 NRG는 사실상 다 같이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성진 씨의 리더였잖아요. 근데 사건 사고 많았고 방송 출연 정지당한 것도 있고. 근데 그걸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재미있었던 거는 제작자인 소방차의 김태영 대표가 왜 이성진 편에 들었는지 그게 좀 의아해하네요. 지금 뭐 7년간 방송 금지라고 하는데 2014년도 부터라고 계산을 하면 지금 몇 년도인가요? 21년도죠. 지금 이제 또 방송 금지가 풀릴 때 좀 됐네요. 그게 쉽지 않고 풀리지가 않아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화두를 낸 건가? KBS 가면 방송 가면요. 그 저기 저기 라디오국에 게시판에 붙여 있어요. 출연 금지 명단에 갖고. 아 진짜요? 거기 많습니다. 작가들이 그거 보고 이제 섭외를 할지 안 할지를 체크하나 보네요. 다 이거 KBS 공연관 방송국이나 뭐 MBC 마찬가지로 SBS 마찬가지인데 그거 다 안 합니다. 그렇게 붙어 있으면. 이성진 씨 사진을 다시 보면 좋아요가 433개나 있네요. 꽤 많네요. 팬들이 좀 많나 봐요. 나름 NRG에다가 저기 그리고 되게 혼자 활동도 많이 했었잖아요. 이성진 씨가 예능이나. 예능 많이 했죠. 워낙 많이 했었죠. 그리고 뭐 히트곡도 워낙 많잖아요. 대안거나 만세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히트속이라고 하시나요? 저는 옛날에 당연히 히트속 1위 했었잖아요. 저는 그 전에 NRG 전에 하모하모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제가 빠삐용이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때 저기 노영훈. 아니 노영훈이네 저기 저기 천명훈. 천명훈 씨. 천명훈 씨와 둘이 듀오로 나왔었어요. 이성진 씨랑요? 네. 듀오로 나왔었어요. 제가 그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모하모라는 그룹. 검색하면 나옵니다. 빠삐용. 에너지 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로 몇 개월 빠른 시간 뒤에 바로 그냥 에너지로 데뷔를 해버려요. 그럼 하모하모가 이렇게 뭐 안 된 거네요. 잘? 잘 안 됐죠. 근데 저는 그룹을 좋아했습니다. 예. 마삐용이라는 노래. 마삐용 의상도 입기고 노래를 가엾톱테인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저희 제작진도 나이가 좀 다 젊잖아요. 예. 20대 초중반인데 에너지 물어보니까 다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에너지. 저는 에너지로 장기장한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대하는거나 만세라는 곡을 장기장한다고. 노래 불렀습니까? 아니요. 노래 안 불렀어요. 아깝네요. 노래 하나 시키려고 했었는데. 티파네에서 온 아침을인가요? 네. 노유민의 그 대사. 멘트 한 번씩 키켜볼까 했었는데. 다음 기사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거리 두기가 4단계 격상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죠? 예. 방송과 가요계도 초비상입니다. 이야. 결국 이거. 우리 얼마 전에도 용진PD가 얘기했었는데. 요즘에 뽕숭학당에서 거의 100명 가까이 사람 모여서 하잖아요. 그렇게 거의 못할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그거 말씀드렸는데 TV조선 채널이 거기서 보니까 120명 모여서. 와 그거 이거 넣어주고. 이거 이제 못하게 되겠지 이제 방송 떠나서. 그래서 4단계에서도 공연은 가능합니다. 공연은 가능하고. 공연은 가능합니다. 최대 5천명까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정자족. 그러니까 지정자족으로 하죠. 띄엄띄엄 안고. 이런 게 가능하고.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오후 10시까지만 공연을 끝내야 되고요. 22시 전까지만 끝내야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서 공연계에서는 비상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공연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까다로워요. 보니까 이걸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당연히 온도 체크를 해가지고 온도가 안 맞으면 무조건 못 들어오고. 그리고 관람객은 무조건 KF94 인증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해야 된다고. 아 마스크 94 안전하다는 마스크. 그리고 함성 떼창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의심되는 관람객이 있다면 현장에서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가진단 키트. 그리고 공연 진행 요원은 모두 유전자 증폭 검사 PCR이라고 하죠. 무조건 그 당일에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전날에 받아가지고 인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을까요? 아마 더 못하지 않을까 제작자들이나 공연 제작자들이나 팬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K-POP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다 비대면으로 전환될 예정이고 세븐틴 최근에 핫 터져 브레이브걸스 등 모두 디지털 온라인 팬미팅으로 전환. 브레이브걸스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코로나 터졌죠. 음성이 나왔어요. 다행히. 아 다행이네요. 음성이 나왔는데 2주 격리를 해야 되냐 마냐에 이거 대해서 좀 시끌박적하긴 했어요. 브레이브걸스 용감하게. 근데 활동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뭐 아이돌 기획사들이나 공연계들이 지금 다 대책회의를 들어갔다고 하고요. 이런 공포가 확산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더 끌고 왔는데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시작될 때쯤부터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대중음악 공연 피해 추정액이 무려 184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840억 원. 네. 코로나 때문에 대중음악 공연에 피해가 가는 금액이 1845억 원입니다. 충분히 그리고 남을만 하죠. 이렇게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하면서 공연 업계의 피해가 더욱 크게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거의 공연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방에서 4단계 올라가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지 못했는데 4단계 때 야구나 이런 거 무관중 아니에요? 거의 안 되겠죠. 무관중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무관중이죠. 당연히. 아무튼 여러분들 마스크 꼭 쓰시고요. 코로나 꼭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성진 피디님께서 응원해 주셨고요.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다음은 어제 원래 드리기로 했던 기사인데요. 민주당 대선토론 리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죠. 세계 3대 영화제 칸입니다. 칸에서 개막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깜짝 출연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깜짝 출연하면서 저는 이거 봤는데요. 선언합니다. 이렇게 한글로 했다는 것에 의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집에서 혼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 티에리 프리모께서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아,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영화제가 열리지 못해서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영화제에 끊어짐이 있었는데 그 끊어진 걸 좀 연결을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렇게 전해드렸을 때 이 사례의 해적에 대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그 해적 이렇게 시작하는 영화. 그래서 제가 이런 인물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영화제가 끊어졌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요. 영화제는 멈춘 적이 있었을지라도 영화는 시네마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리미엘의 형제 영화에서 기차가 달린 이후로 지금 수백 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영화는 단 한 번도 시네마는 멈춘 적이 없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depuis des lustres, je pense, effectivement, comme dans les films des frères Lumière, on voit le train qui continue à courir, eh bien, j'ai l'impression que le cinéma continue effectivement à avancer dans le temps, depuis des centaines d'années.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이 위대한 filmmaker, artistes, 여러분들이 그거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네마에 보이네요. либо 이런 형제의 이 한국사람이 저렇게 멘트를 길게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뒤에 송광호 배우가 또 나오네요. 여기 경쟁부분 심사위원으로 초청됐다고 하네요. 심사위원까지 우리나라에 영화가 위상이 올라갔다. K콘텐츠. 봉 감독님은 2019년 영화 기생충으로 여기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료상을 받았죠. 황금종료상. 받았고 이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화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는 영화제가 열리지 않았고 올해 바로 열렸습니다. 보시면서 되게 네티즌들 반응이 되게 뜨겁습니다.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최고다. 역시 봉 감독님. 뭐 이런 식으로 송광호 배우가 저기 앉아있으니까 되게 어색하다. 이런 게 좀 있었죠. 아니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멋지던데요. 송광호 배우님 많이 잘생기셨고. 보니까 화나게 미소를 띄고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봉 감독이라면 2년 2개월 만에 동행을 했다고 하네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기까지 칸 영화제 소식이었습니다. 자 영화제 지금 부천영화제라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개막했어요. 어제 개막했어요. 18일 날 폐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칸 영화제가 17일 날 폐막하죠. 네 맞습니다. 하루 더 길게 부천영화제까지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함 부탁드리고요. 아마 조만간에 부천영화제 관련해서 집회위원장이나 대표님께서 모실 테니까요. 그때도 자리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고 자 슬슬 한번 또 마무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뉴스대장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린다고 합니다. 중무지방으로 북상한다던 장마 정선은 제주도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여러분 장마로 인한 PBP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뉴스대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